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 듣고 마음속 깊이 울컥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자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희생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문재학 열사. 그의 어머니 김길자 씨의 이야기를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강주 상고 1학년 문재학이 도청에서 27일 새벽에 사망한 문재학이 엄마 김길자입니다. 아들의 묘비에 책 한 권을 세워놓고는 그저 애틋한 손길로 어루만지는 한 엄마. 죽은 아들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며 피와 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44년이 됐습니다. 5.18을 우리는 그렇게 발로 뛰었지만 국내도 다 못 알렸는데 책 한 권으로 해서 3개 5.18을 다 알려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래보다 키가 컸던 막내 아들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처럼 차분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숨진 채 상무관으로 들어온 친구를 두고는 집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던 아들을 엄마는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창근이가 죽어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창근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가지 지금은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처리해놓고 집에 오나. 계엄군이 쳐들어오기 하루 전 도청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날의 대화는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집에 오라는 주인공 동호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아들 문재학 열사에게 전했던 당부가 그대로 소설에 녹아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듣고는 같은 구절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밑줄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최후의 순간까지 아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옛 전남도청을 다시 한 번 찾았습니다. 민원실 2층에서 내려다보던 아들의 얼굴이 도청 본관 정문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오릅니다. 아픈 기억은 44년 전에 멈춰있지만 아들의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아닌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